감사합니다. 앞서 대학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속암 감격스럽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대학 도전을 못했고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미국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제가 숙명처럼 해왔던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바쁘신 분에 또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이 자리 빛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제가 성함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가장 힘들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말없이 아마 행사 소개서를 보시면 잠깐 진작을 하실 겁니다. 죽을 고기를 넘긴 적이 있는데 한 8개월 한 8개월 연간에 휘체어를 타고 걷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가장 힘들고 제 곁에서 대소변을 받아주고 저를 다시 컸게 만들어준 지금의 제 아들에게 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톡도 박수 짚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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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